대구지방경찰청에서 마스크 200여 장을 훔친 5명을 불구속 입건을 하게 됐는데 집에 들어가서 훔친 건 아니고 어떤 패턴인가 봤더니요. 요즘에 정부에서는 어려운 부분들 지원 차원에서 마스크를 공급해주고 배급을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없을 때 우편함에다가 마스크를 일자 꽂아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5명이 아파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편함을 다 뒤져서 거기에 마스크가 있는 거를 절도를 하게 됩니다. 기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절도도 그렇고요. 또 마스크 대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 보겠습니다. 저게 지금 다 줄이거든요. 이게 대구예요 지금. 아주 뭐 길게 줄을 서 있잖아요. 마스크 사려고. 네. 구하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왜 금융사태 같은 거 보면 돈 찾기 위해서 저렇게 줄 서는 건 맞는데 사실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애절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종래에 줄 서 있는 데 보면 거기가 아 우체국이 있거나 하나로 마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저도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도 어제 저는 그저께 저희 시어머니는 어저께 줄 서서 두 시간 줄 서서 다섯 장 받았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구하고 계세요? 상안도 그렇거든요. 서울 얘기예요. 저희 스튜디오 바로 앞에 농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농협을 끼고 이렇게 줄 서고 있는 어제 상황입니다. 저도 지나가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인 장모님에서 총 식구가 7명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못 구해서 아이들이 썼던 거를 다시 재생해서 쓰는데 그만큼 마스크가 아니라 정말 품귀 마스크가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는 하루는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그래, 맞아요. 3일까지도 쓰는 경우가 이제는 정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개인들도 지금 사재기하는 것 같아요. 사재기와 관련된,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사재기라기보다 오늘부터 정책적으로 보자면 거의 뭐 개인당. 배분에 가깝잖아요. 주민등록번호 적고서 1인에게 주어진 그 개수만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분배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충족이 내가 이 정도에 있으면 안전하겠다 싶은 만큼 구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N을 쓰고 있습니다만 마스크 하나 정도를 처리 못하는 거는 조금 더 가속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뭐냐면 어르신들의 경우는 이게 젊은 층들하고 물건을 사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가 왜 설이나 추석 때가 되면 KTX표나 아니면 비행기표나 이런 것들을 젊은 층들은 앱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선점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여기나 공항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마스크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정보를 통해서 어디서 팔더라라는 정보도 젊은 층들은 더 빨리 받고 또 인터넷 구매를 통해서 더 쉽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반면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아직도 추운 날씨에 2시간, 3시간씩 서서 줄을 서서 그걸 기다렸다가 사게 되는데 그 줄, 이번에 행복한 백화점 관련돼서 우리가 다 보셨지만 그 줄마다 굉장히 간격이 좁아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수제 마스크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판매가 되는 방역 마스크나 여러 가지 KF94, KF94 이런 걸 쓰는 게 낫는데 수제 마스크가 사실은 실험도 해봅니다. 그래서 각 쓰던 면마스크나 천에다가 중간에 부직포를 사거나 아니면 부직포가 좀 싼데도 불구하고 없으면 아이들 내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곁대해서 엄마들이 직접 만드는 거죠. 예. 예.